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9회 부총회장 후보들이 정견 발표를 통해 각자의 비전과 다짐을 밝혔습니다. 기호 1번 황세형 목사는 총회의 종이 되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과 목회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선교 전략과 다음 세대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호 2번 정훈 목사는 총회장으로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직 보금으로 교회를 세우고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 구축, 신앙교육 플랫폼 개발, 여성 리더십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기호 3번 양원용 목사는 총회 영적 각성 운동과 투명한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또 총회 연금의 안정적인 운영, 남북 통일 및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는 윤한진 장로가 단일 후보로 나섰습니다. 예장통합선거관리위원회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품수수 방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лат거관리위원회 투명한ologies